네, 슬라이스 방지를 위해서 인하우스윙을 하면 되나요? 그리고 백스윙 시 클럽 헤드페이스를 열면 비거리 향상에 도움이 되나요? 라고 해주셨어요. 네, 영상 준비되어 있나요? 네, 영상이 나오네요. 비거리를 내기 위해서 헤드페이스를 살짝 열어주면서 올려도 되냐는 말이죠? 저는 좀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헤드페이스를 여는 건... 똑같은 분인가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같은 분이신데 살짝 손목을 돌리시네요. 장재식 프로가 그럼 바로 레슨 좀 해주시죠. 우선 슬라이스로 고민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스윙을 딱 보니까요. 백스윙에서 이렇게 클럽 페이스를 여는 동작을 하면 거리가 멀리 나지 않냐고 우선 질문이 있었는데 그렇지 않아요. 헤드를 열게 되면 슬라이스가 날 수가 있기 때문에 사이드 스피냥이 좀 늘어나요. 그러면 오른쪽으로 공이 이런 식으로 슬라이스가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절대 백스윙을 들면서 클럽 페이스를 열려고 하지 마세요. 거리도 안 나고요. 방향성도 슬라이스가 더 날 수가 있기 때문에 안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면 스윙을 딱 보면요. 우선 손목을 지금 탑에 올라갈 때 이렇게 도는 동작도 있고요. 그래서 정면 스윙을 보면 다운스윙을 하면서요. 임팩트 구간 딱 들어오면서요. 어깨 회전이 너무 많아요. 좀 더 앞으로 오면요. 그렇죠. 여기서 이 어깨가 너무 빨리 열리세요. 이렇게 어깨가 리드 하시는데요. 어깨는 돌리려고 생각을 하지 마세요. 어깨는 그냥 자연스럽게 하체가 돌고 돌아간다고 생각을 해주세요. 너무 지금 치고 이런 식으로 돌면서 헤드가 빨리 지나가야 되는데 헤드가 못 지나가고 계세요. 헤드가 어깨가 회전을 하면서 헤드가 이렇게 끌려가고 있어요. 제가 한번 이렇게 쳐보면요. 저도 슬라이스가 나요. 백스윙을 들었다가 어깨가 이렇게 먼저 가면 헤드가 뒤따라 가면서 끌려가게 돼요. 그러면 슬라이스가 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오늘 했던 제 레슨 보셨으면 도움이 될 텐데 업고 뒤집고 이 동작을요. 하체만 쓰면서 이렇게 해서 헤드를 빨리 보내주시는 거예요. 이 동작을 하면 헤드가 손보다 어깨보다 빨리 피니쉬 구간까지 갈 수가 있죠. 이렇게 손목에 손등을 업고 뒤집고 이걸 하면 헤드가 여기 있던 게 그 동작만 해도 벌써 먼저 피니쉬 구간까지 이렇게 지나간다는 거죠. 이 손목의 움직임. 그런데 이게 없고 어깨로 지금 이렇게 돌리다 보니까 헤드가 아직도 임팩트 존을 못 빠져나와요. 이 어깨로 돌리는 게 아니라 이 느낌이에요. 손목 업고 뒤집고 이 동작을 좀 빨리 해주세요. 이걸로 공친다고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이 동작으로 하체 회전과 이 동작. 이 느낌이에요. 굉장히 야구 스윙 느낌이죠. 그런데 지금 스윙이 어깨로 이렇게 돌리고 계세요. 이거보다는 손목 업고 뒤집고 하체 쓰면서 업고 뒤집고 이걸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제가 한번 쳐볼게요. 하체가 회전하면서 손바닥과 손등이 업고 뒤집고 이걸 해야지만 슬라이스 구질이 안 나고 드로우 구질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 어깨로 클럽을 휘두르지 말고요. 어깨로 클럽을 휘두르고 계세요. 이게 아니라 손으로 업고 뒤집고. 이 동작으로 클럽을 휘둘러 주셔야 돼요. 업고 뒤집고. 어깨로 어깨로 휘두르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슬라이스 나요. 그게 아니라 업고 뒤집고로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바로 구질이 슬라이스가 교정돼서 똑바로 가실 거예요. 이렇게 한번 연습해보세요.